둥이아빠입니다. 에로 인스펙터인데요.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금방 망가진 화살을 찾을 수 있어서 정상화살이죠? 똑같이 지금 깐거에요. 깃도 안보시고 인서트도 아직 작업 안하는 새건데 둥이 틀리죠? 왜그런가 했더니 잘 돌다가 튀기를 왜그런가 했더니 찍혀있네요. 여기가 화면이 어딘가 새건데 초점 맞았다. 찌그러져 있죠? 새 화살인데 찍혀있네요. 이렇게 간단하게 화살 돌려서 이 화살이 아주 매끈하게 잘 도는 이런 스핀 테스트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불량 화살도 찾을 수 있다는거 이런 기능이 또 하나 있네요. 돌려서 그죠? 이상입니다. 다행이다. 다행이다.